가장 깊은 밤에서 빛나는 별빛 나를 알아줬던 단 한 사람 짠 말하지 너무 작던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둘, 셋, 하나, 셋, 하나,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올해로 한글이 반포된 지 575도를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말은 참 아름답고 섬세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미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같이 불러주실 때 저희도 되게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네 음악을 만들고 부르면서 노랫마요과 운율이 조화를 이룰 때 남다른 감동과 희열을 느끼는데요 그만큼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창의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함께하는 한글날 축제 아주 뜻깊은 한글날이 될 것 같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소중한 날을 기념해 볼까요? 세계인과 즐기는 한글 축제 지금 시작합니다 한글날 함께 즐겨요!